얘들아, 우리 1점은 내야 되지 않겠나? 1점 내셔야 돼,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강릉고 야구 해 봅시다, 강릉고 야구. 타격했습니다. 잡아당겼어요. 왼쪽이 확답니다. 뭐야? 확실하게 해, 확실하게 해. 이번엔 땡겨, 이번엔 땡겨, 이번엔 땡겨. 턴트를 냈습니다. 턴트를 냈어요. 승부 2파에 이라켓두고 앉은 강릉고등학교. 이번엔 이겨야 된다. 막자, 막자. 마그마 이긴다, 마그마 이긴다. 헛스윙 3전 아웃. 당겼어요. 일어났어요. 오늘은 정말 그렇게 간절한 것 같은데? 터맨! 터맨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돌았습니다. 앞으로 왼쪽으로. 감정!